야! 에헤헤! 창피! 아! 쨍! 왕국이 된 하트로즈 모두 모였느냐? 그대들은 나의 시종이 되어라, 꼰인즈! 넌 마차를 준비하고 넌 시원한 음료수를 가져오고 넌 부채질 좀 해줘! 아니, 그게 아니라 마차와 음료수와 부채질이 필요하다고, 공주! 어? 아니야, 아니래도! 시종들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구나, 공주! 아, 나의 왕국은 어디에 있는 걸까, 공주? 어? 조금, 마차? 어? 공주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왕국으로 모시겠습니다 어? 이제야 나의 말을 알아듣는 시종이 나타났구나! 어서 안내하거라! 흑흑흑흑흑흑 아, 색연필! 색연필 깜빡했다! 아, 지각이야 지각! 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에이! 로미! 어휴, 로미는 정말 덤벙거린다니까, 츄! 어떨 땐 진짜 공주님 맞나 싶어, 좋아 공주님 하니까 보석숲에 그 아이가 생각나네 방금 혹시 공주님으로 대해주기를 바라던 그 애 말이야? 아, 되게 순진한데 마법의 힘은 엄청 강한 그 녀석 어? 그게 누구였죠? 아, 그게 누구냐면 공주님, 드디어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공주님 납십니다 아, 아름답구나, 공주 너희는 누구야? 어? 처음 보는 애들 같은데 혹시 로미 친구들이니? 우와, 드디어 왕자님들을 만났어, 공주 어? 그대들은 나의 왕자님이 되어라, 공주 어? 아, 나의 공주님 전 당신의 왕자, 준이에요 반가워, 왕자님 난 공주핑이야, 공주 어? 이건 왕자인 제가 공주님께 드리는 마음입니다 우와, 아름다워라 참 우리 여러분 이게 무슨 어? 공주님께 바치는 왕자의 노래예요 다시 널 보여다오 아름다운 공주 하. 공주! 존 соврем 진짜 못들어주겠네 믿어 으으 they 거야 공주! 그 storyline 악 thy 이 사람이 뒤에 서 있는 건 가면핑이야! 얘들아! 가면핑이 나타났었쥬! 잡아라! 으잇! 공주님을 해치려다니 왕자인 우리 앞에서 노림없다! 어? 너흰 뭐하는 거야 쥬? 어떡해! 벌써 공주핑의 마법으로 왕자가 되어버렸나 봐, 좋아! 으잇! 그래서 그런 시끄러운 노래들! 그대들은 어디서 많이 보던 백성들인데 아무래도 못된 마법에 걸린 것 같습니다 어서 공주님의 마법을 그렇구나, 가엾어라 그대들은 나의 시종이 되어라, 공주 우리는 공주님의 시종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공주님, 백성들이 구해내셨군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공주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 소중한 나의 왕국은 내가 칭찬할 거야, 공주! 응? 왜 가게 문을 닫았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으, 으잇? 공주님, 만세! 공주님, 만세! 공주님, 만세! 공주님, 만세! 나의 왕국은 오늘도 평화롭구나, 공주! 이, 이게 무슨 일이야? 공주님, 저자는 못된 마법사요 저자를 공주님의 시종으로 만들어야 이 왕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봤구나! 못된 마법사! 이 말썽꾸러기들, 누구한테 못된 마법사래? 응? 얘는 어떤 티니팽이지? 공주님은 내가 지키겠어! 응? 오빠! 왜, 왜 그래요? 아니! 공주님을 지킬 왕자는 나야! 어? 그만, 그만! 공주님의 왕자는 나뿐이야! 으잇! 나 못생겼어! 으잇! 오빠도 왜 그래요? 아니, 그만해요! 응? 나 죽었어? 그대는 나의 시종이 되어라, 공주! 으잇! 오빠는 그만! 으잇! 으잇! 저는 공주님의 시종!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자, 나의 왕자님들 진정하세요! 으잇! 으잇! 어? 진정했습니다! 진정했습니다! 이제 나의 왕국은 영원히 평화로울 거야, 공주! 모든 게 순조롭군! 으잇! 으잇! 으아하! 아하! 아하! 어? 괜찮느냐? 전 괜찮습니다! 다만 공주님이 그늘 날 뻔하셨어요! 바닥 청소가 엉망이라 넘어질 뻔하셨잖아요! 청소를 제대로 안 한 저들에게 벌을 줘야 합니다! 저, 저, 저 죄송합니다! 공주님! 저 걸 줄이 좀, 죄송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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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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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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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아하하하- 공주님! 어? 저들이 공주님에게 어울릴만한 왕자인지 시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거라! 네! 들어라! 세상에서 제일 우아한 선물에 공주님의 공주님께 주는 사람만이 진짜 왕자가 될 수 있다. 어? 최고의 선물을 찾아오겠습니다. 야, 나 먼저 갈 거야! 나의 왕자님들이! 공주님, 밀크티를 가져왔습니다. 잠깐! 혹시 모르니 제가 먼저 맛을 보죠. 이런 맛없는 참을 공주님께 주다니! 공주님을 배탈나게 하려는 게 확실합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공주님을 위해 당장 저 녀석들을 처리하겠습니다. 공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렇게까지 사과하는데, 이제 그만 풀어주어라, 공주. 네, 다 풀어드리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너희 모두, 다시는 이 모션 왕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으아악! 으아악! 잠깐!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니! 그럼 내 백성들이 다 없어지지 않느냐, 공주! 으아악! 으아악! 순진하긴. 아직도 자기가 속았다는 걸 모르는군. 너도 함께 보내주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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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서 도망쳐! 으아악! 으아악! 어서 도망쳐!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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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루미! 거면 핑의 짓이야! 어서 변신해야 해! 응! 알았어! 응! 아니! 답답해! 힐트! 학교 핑 타임! 아악! 마음을 채우는 사랑의 빈세스 다이어헌! 퓌리핑이 매지컬 다이어! 거의 다 된 거였는데? 감염팽!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신성한 공주에게 왕관을! 거기서! 놓쳐버렸어! 도와줘서 고맙구나, 공주 그런데 그대는 누구지? 난 이모션 왕국의 공주 로미아 우리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우선은 돌아갈까요, 공주님? 어? 피릴피릴 캐트링! 다이아큐브 속으로! 보석핑핑 공주핑 매치! 이모션 왕국의 공주랑 친하게 지내고 싶구나, 공주 어? 감염핑은? 감염핑은 어디 갔어? 으응? 으응? 으이, 감염핑 이 녀석! 헉! 아악! 최고의 선물은 내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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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왕자는 나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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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둘꼬? 너희 여기서 뭐 하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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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지실래요? 하… 진정한 공주에게 왕관을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감염핑의 정체는 대체 뭘까?